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분 계시면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인사하고 무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셨어요? 한 주간 혹은 중간에 여러 번 볼 기회가 있으셔서 만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쁘게 예배 받으시는 분임을 다시금 고백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오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거룩거룩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거룩거룩 전을 갇힌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거룩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사미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거룩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숱게 굴복하니 영원히 위해 계신 주로다 거룩거룩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을 하신 주로다 거룩거룩거룩 전을 가신 주님 천지만들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거룩거룩 거룩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만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주님이 우리의 평화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함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함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히 주가 막히나 주가 돌보시니 주는 너와 우리의 평화 영려가 막히나 주가 돌보시니 주는 너와 우리의 평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밤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담을 허물어주십니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영려가 막히나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영려가 막히나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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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평화로다 우리의 평화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으니라 내가 주야고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드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죽을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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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도록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꼭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말씀 잘 받게 하시고 또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에게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예배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약 가운데 살았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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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자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불러주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행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소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초의 흑암뿐인 이 세상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신령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먼저 살피며 내가 절대자의 자리에 앉아 마음대로 행동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때로는 엄격하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얼 하든지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새롭게 시작된 교회의 여러 일정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새학년을 시작한 학생부의 모든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학생부 예배가 형식에 얽매이는 시간이 아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학생부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거실반 성경공부와 수요 성경강의 시간에 기름 부어주셔서 참여하는 모두가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며 가르치는 단임 목사님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추수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보적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늘 곳간을 채우기 위해 보금전하는 성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맡기신 이 교회에도 일손이 필요한 많은 곳이 채워지지 않고 비어져 있음을 봅니다. 이 공동체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이전에 함께 땀 흘리고 가꾸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행여 마음은 있으나 재주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성도에게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을 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곧 창립 4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소수의 노력이 아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낙담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로 마음을 닫으며 신분의 문제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찌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병든 자에게는 치유함을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를 근심하는 자에게는 밝은 길을 열어주시어 고난이 축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우치는 살아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두가 각자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받아 삶에서 적용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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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들이 계셔서요 잠깐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국 성교사님하고 박명 성교사님 사역 잠깐 아시아에서 캐나다 서쪽에서 그리고 다시 동쪽인가요? 이 정도면 중간인가요? 이렇게 잠깐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역하시고 또 취미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은 성도님하고 최훈식 성도님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오셨는데 어디 계시는지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기주 성도님도 자녀와 함께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디 계신지? 아 바깥에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토론토 영락교에서 가을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세 분의 시무장로님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요 저희 사경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그때가 땡스기빙 주간인데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은 그날은 연합예배로 같이 드리는 그런 날인데 그래서 3일 동안 사경회로 유저지 찬양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노승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학부모 세미나로 모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다 빼먹으라고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1.5세로 미국에서 살아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캐나다에서도 또 15년 사역하시고 자녀들 키우면서 여기저기 많이 학부모 세미나에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셨으니까 부모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 안 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학부모 세미나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학부모가 아니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말씀의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요 청년부실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요 유년부실에서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방법론, 협동학습과 거꾸로 교육 그래서 교사 및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주일에는 1부 예배 후에 부터 여선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김수원 장로님 가정에서 애찬 헌금 들으셨습니다 혹시 따로 빠진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면 저희 찬양,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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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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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를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는 세례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야구부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편은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아야 하는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 그리고 언어학자들이요 한글은 참 배우기가 쉬운 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글자가 없는 나라에 수출하기도 하죠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한글을 쓰고 읽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어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문맥 안에서 잘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잘 캐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글로요 잘한다 이렇게 써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앞뒤 문맥을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엄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시험기간인데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잘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잘한다 는요 잘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잘한다 이렇게 읽어야 그 뉘앙스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시험기간인데 아이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다 엄마는 잘한다 라고 말하며 문을 살며시 닫으며 나갑니다 이때 잘한다 는 당연히 앞에 잘한다 와는 같은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시험 공부로 지친 아이가 잠깐이라도 책상에 엎드려 눈을 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혼잣말로 잘한다 그래 좀 쉬어라 하면서 문을 닫고 나가는 엄마의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바로 바라보기 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바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한 6, 7가지 정도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를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잘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시간적으로 거의 같은 때이거나 공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데임을 나타내는 말 이럴 때 바로 라고 하는 말을 쓴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당장 바로 가야지 지금 당장 가야지 이런 의미로 바로 곧바로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사실이나 진실과 다르거나 어금나비 없이 있는 그대로 이게 바로래요 그러니까 바르다 옳다 라고 할 때 쓰는 바로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야지 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들리지 말고 곧장 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길 따라서 곧바로 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사실이나 진실과 다르거나 어긋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경 가운데 포인트를 줘서 읽어야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이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다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에서 지도를 보면 북동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빌리뽀의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곳은 원래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방신 특별히 판이라고 부르는 인간과 염소를 닮은 다산의 신이 탄생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이방신이 이렇게 막 유행하고 팽배했던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가이사리아빌립보인데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의미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리아라고 바꾼 겁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항일 추사들이 활동했습니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만주와 중국과 멀리 북미까지 와서 그런 활동을 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싸우는 많은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경성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외곽으로 나가서 그런 활동을 도모했던 이유는 그러한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생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하다 그 일이 발각되어서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에 만주로 중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서요 제자들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아주 비슷합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가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일러주기 위해서 그곳에 오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외딴 곳 이방 신전이 가득한 곳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 질문에요 나름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아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건 다른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궁금한 것을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로 치면요 그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는 상관없이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질문을 듣자 제자들 가운데 나름 리더라고 하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베드로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어가세요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건 비밀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마태복음에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생소하지 않은 그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 이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도식이 아주 편안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때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라고 써있고 그 아래 각주를 달아놨어요 거기 어떻게 써있냐면요 또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메시아는 메사야는 히브리어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두 개의 뜻은 똑같은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뜻이래요 그런데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개념과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 전통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그룹이었어요 예언자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첫 번째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화요일날 혹시 들으셨나요? 화요일날 아주 큰일이 있는데 예언의 능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번호를 좀 찍어주시면 8천만 불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언하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 그거를 우리는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에 보면요 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언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화면에 보시면 예언이라고 하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전에 있다고 하는 건 오른쪽에 있는 그 예언이에요 예자가 뭐냐면 미리 예자 미리 예자, 말씀 언자 그래서 예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적혀있는 예언은요 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왼쪽에 있는 앞에 있는 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예자냐면요 맡길 예자예요 물론 미리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저 단어에는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말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게 예언자예요 분명히 달라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객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내 마음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명령하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두 번째 그룹은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게 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께 받침으로써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죄를 사함 받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언자가 말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한다면요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언자는 사람들의 방향으로 하나님에서 그러면 제사장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작년에 성막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직접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요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장 제가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재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손을 얹으면 이제 내 죄가 이 동물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이 죄는 아무 죄가 없어요 이 동물은 그런데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속죄하는 죄를 사해주는 재물로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 보면요 그런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재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죄를 지은 사람이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8절도요 정확하게 각자의 해야 할 일을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재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재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혹시 오해하고 계셨던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이 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들여지는 제사가 있긴 하지만요 속죄와 관련되어져 있는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동물을 잡도록 합니다 그냥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가죽을 벗기고 동물의 살을 다 점여내는 그런 일까지 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넉넉한 사람들은 송아지나 아니면 더 큰 소를 잡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백정이라고 천민으로 취급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동물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요 건강한 정신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와 눈동자를 똑같이 마주보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는다고 하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에게 동물을 잡으라 하신 이유는 그 일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기른 동물, 내가 가지고 온 동물을 잡는다 끔찍하죠 내가 남에는 이 끔찍한 일을 똑같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야죠 그게 정말로 회개의 의미를 담으니까요 세 번째 왕은요 모두가 알고 있는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 역시도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유대 사람들은 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이와 같은 역할을 종합적으로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히어로 영화를 잘 안 봐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요 아이언맨은 힘이 세고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언맨의 그 슈트 있잖아요 옷 거기 배터리가 다 없어지면 그냥 화면에 보이는 그냥 동네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파이더맨은 벽을 타요 그런데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단지 거미줄을 이용해서 줄타기를 할 뿐이죠 헐크는 어떤가요? 아마 가장 힘이 센 히어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화를 내면 자꾸 옷이 찢어집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윗돌이만 찢어져서 다행이죠 배트맨은 정말 멋져요 돈도 많고 날아다니다시피 하고요 힘도 세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이런 히어로들의 장점을 다 합치면 정말 천하무적이 태어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원했던 게 바로 이런 천하무적 메시아였던 거예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한 사람을 이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통일왕국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망해서 이제는 그 땅이 페르시아를 섬겨야 하고 그리스와 로마까지 그냥 당시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조림돌림 당하는 그러한 처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 계시기는 하냐라고 하는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정치적 독립은 아주 간절했습니다 거기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힘까지 가지고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병시켜줄 구원자로 기대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면 전쟁이 질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요 적은 음식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을 먹입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이들을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소외되지 않은 그 나라를 이 사람은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대답한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세례요한은요 당대 기득권들에게 당신들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엘리야는요 바흘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그 사람 850대 1로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당당하게 싸워서 번번이 이긴 그러한 것을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호련히 불수레와 불병거가 이끄는 것을 타고 승천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눈물을 흘리며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계를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이 모든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망하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보다 내가 지금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 더 궁금했습니다 제자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내 얘기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나요? 이럴 때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대단한 이유를 베드로 스스로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역시도 1세기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보다 앞서 설명드린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툼라이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왕이 인간인 동시에 신일 것이라는 생각이 아직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였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삼위일체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신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왕, 로마의 왕은 신과 같은 사람 신보다는 사람 쪽에 더 방점을 찍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이 개념은 사실은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왕에 대한 그런 이미지로 여겼던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바로 보기라고 정했다가 바로 바라보기라고 고쳤습니다 바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개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거실반에도 질문했는데 어제 거실반이 신론, 인간론 이거였는데 질문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 또 어떤 분은 친구 같은 분,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도 있었네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이미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윌리엄 폴 영의 소설 오두막을 보면요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주인공 이 주인공 이름이 맥인데요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앞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흑인 아주머니로 성령님은 아시안 젊은 여자로 예수님은 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남자로 그렇게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매번 아버지라고 고백했는데 흑인 아줌마가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은 왜 또 아시안 젊은 여자일까 예수님이야 중동 사람이니 중동 젊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데 물론 주인공은 어색해해요 계속 저희가 성화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백인, 머리 금발에 곱슬을 이렇게 쫙 내려와서 그걸 예수님이라고 연상했는데 저희가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중동 젊은 남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니 당황하는 거죠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이미지 그것과 삼위일체가 눈앞에 보여졌을 때 당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바로 보고 계신가요? 제대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을 통해서 주님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기에 그 이미지가 제각각인 건 당연합니다 그 제각각의 이미지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다 다양한데 그 모든 이미지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 이건 반드시 그 이미지 안에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그 정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 모두의 죄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죄를 자기가 동물에 전가하고 그것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걸 무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동물도 제한적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줄 제한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본 사람의 삶은 어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걸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나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물을 때마다 그것을 대답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의 한 예로 혀와 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야고서 8장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요 혀가 사람을 죽이는데요 물론 살리기도 하지만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혀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저주하는 데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혀로 죽이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잃어버리니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는 거죠 10절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 말을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어트로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읽으면 안 돼요 아까 시험기간에 자고 있는 그 아이 등짝을 후려치면서 잘한다 이렇게 깨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문장이 읽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BST 야고보서 주석을 보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알렉 모티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대반이 모세가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라고 격분하여 외쳤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야고보는 우리 구세주의 보배피로 가족이 되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크게 외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신약 전체에서 다른 곳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이것이 본질적으로 옳지 않다 그 자신의 내적 성질에 의해 옳지 않다 절대 옳지 않다고 선포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바라보는 성도라면 혀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입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위한 기도하는 입술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 입에 사용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종국에는 다시금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로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주님의 딸과 아들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입술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다시금 회귀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바로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시선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과 35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나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아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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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나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천막이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서 있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공원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새학기 새로운 시작에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모든 일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 천군 천사로 모두 모든 자녀들을 아버지 손에 맡기오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감당할 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한국 잘 다녀올 수 있게 동행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허락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 전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감사로 돌이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나 주구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드리길 소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기억하기에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형편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송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이 넘치도록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기 보다는 그것을 잘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송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로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많으시기도 하고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ward mobbie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marked 감사합니다.